게임 제작사 넥슨 본사 앞에서 예정됐던 여성단체 집회 참가자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오늘 오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집회 참가자들에게 칼부림을 하겠다고 위협한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집회가 예정된 현장에도 위험 상황을 대비해서 경찰관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넥슨의 한 게임 홍보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쓰이던 남성 혐오를 의미하는 손 모양이 등장하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